짱 ㄷㄷ 나를 너무 이긴 해 나를 너무 이긴 해 나를 너무 이긴 해 나를 너무 이긴 해 아리 캘리아 아리 캘리아와 분석가 레아 다 노플이야 레아 다 노플 빨강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아리 캐서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있을거야 안쓰긴 했어 아니면 벌레아 면하나 빠지긴 했는데요 윙 확인한 것 같아 아 이 탈툴이었다 어우 좋냐다 3라운드 좀 남았을까? 뭐야, 풀 나쁘진 않아 이거 칼내봐야 돼, 칼내봐줘야 돼 너무 잘해야 돼 겨우 ㄷㄷ 아 랭 롱 목소리야